화장하라는 말을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엄마도 항상 화장했어? 옛날에 신혼 때? 어, 그럼. 나는 우리 남편이 아직 생얼을 못 봤어. 왜? 부끄러워서? 눈화장을 안 가면 미친 것 같아.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눈화장을 꼭 해. 나는 생얼굴 이쁜데. 나는 생얼굴 훨씬 이쁜데. 아, 이형은 진짜. 그리고 나는 내 스타일은 여자가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 아, 이형은 진짜. 그리고 나는 내 스타일은 여자가 화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 니 여자한테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래? 죄송합니다. 제 여자인 줄 알았어? 제 여자인 줄 알았어? 잠깐 잠깐. 여자들은 이쁜이 좋고, 남자. 동민이 의견. 남자도 멋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야이 멋진 자식들아, 그러니까. 아, 좋다. 야이 멋진 자식들아.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다 아, 나는 뭐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다 멋지잖아요. 오히려 멋지게. 그래. 멋진이든. 왜냐하면 자기 열등감에, 자존감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부모나 제3장에 보면 멋진 놈이야. 그렇죠. 할 수 있어. 그러면 야이 놈의 X들아를 야이 멋진 X들아로 만들고. 야이 멋진. 그러면 듣는 사람도 오랫던 사람도 나도 멋져?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음악은, 음악은 정신적인 치유야. 약이야. 장르 상관없이. 정신적인 치유라고. 아니, 뭐 엄마는 뭐 음반이나 남고. 너는 저작권에도 남잖아. 동민이랑 나랑 뭐가 남냐? 저작권 같이 해, 그럼. 이제 와서? 아직 등록도 안 했어. 난 어차피 저작권 해봐야 다 가져가셔. 저작권 해봐야 다 가져가셔. 아, 진짜? 그럼 넌 빠져. 그래. 넌 빠져, 그래. 그냥 뭐 우리가 나홀라 하는 사람이야? 야, 섭섭하지 않게 해 줄게. 저작권은 아예 애초에 압류가 들어가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너 이름으로 하지 마. 그리고 이게 보통 일반 사람 아니면 어떻게 척척척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내고 작사를 하냐. 아, 저거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감, 지금 오고 있지? 지금 오고 있잖아. 상민이가 다시 저렇게 프로듀서하고 음악에 또 손을 대니까 굉장히 좀 표정도 좋고 좋아졌고. 멋있다, 야. 저게 뭘 또 방송할 때부터 훨씬 저, 훨씬 얼굴이 폈잖아요. 그러네. 너는 안 맞아, 방송이. 너는 안 맞아, 방송이. 어? 네가 좋아하는 거야. 네? 핀망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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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는데. 핀망카고. 젊은이들의 어깨가 너무 쳐져 있어. 희망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내가 보면 상민이 작사가 아니네. 오케이, 볼게요. 야, 이 멋진 이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원한 쉬운 세상 없단다. 야, 이 예쁜 시집애야. 이제는 네가 최고다. 화장하고 자신 있게 뛰어라. 자, 다 같이 뛰어. 글쎄요, 이제 뭐 이런 류의 노래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다 보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되면 이 집 생각도 있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다야. 오늘 빨리 녹음하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배심이 있어야 되니까 식사를 먼저 시키고요. 배심이 있어야 되니까 윤몸일으키기 여기서 몇 번 하세요 일단. 왜냐면 배에 왕자가 나와야지. 근데 있잖아, 나 탤런트 데뷔 때도 그랬고 우리 PD 선생님이 내 배 무적이 남자한테 내가 무슨 대사 하잖아. 어머니! 이러면 이렇게 가르쳐어. 배에서 나오라고, 배에서! 어쩜 그렇게 때리냐. 그때는 PD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진짜요? 어머니! 그래서 노래도 그러나 봐.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 새하 씨에서 화순이라는 걸로 여자 신인상을 탔어. 그래서 첫 해외여행도 갔어. 진짜요? 그러면 잘 불러가지고 우리 봄에 대학교 축제 이런 데도 좀 섭외 오지 않을까? 엄청 오죠. 다 그래. 응. 또 축제의 철이에요. 근데 엄마, 엄마 생각하고 현실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모르지 웃기느라고 할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싸잖아. 싸다고요? 싸게 하자. 아니 벌써 가격 측정을 하셨어요? 우린 누가 많이 주겠니? 아니 어차피 우리 대학생 빚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응. 그래. 동민아 밥도 좀 줄까? 반찬 맛있으니까. 네. 엄마, 제 거에요. 아니 형 있잖아, 밥. 밥 있잖아. 야, 나 원래 밥도둑이란 말이야. 동민아. 네. 아유, 불사람 새끼. 네. 반찬 많이 먹어. 깻잎이고 맛있다. 네, 여기 있어요. 동민아 이것도 먹어 갔다. 여기 지금 먹고 있어요. 제가 갔다 놨습니다. 어떻게 동민이만 먹여요. 먹여? 너는 결혼해서 자식이 있잖냐. 쟤는 당가를 못 가잖니. 야 동민아. 네. 상민아. 네. 재훈아. 만약에 내가. 괜찮다. 그럼 어느 날 너네 소개팅하면 할 수 있어? 누가 여자가 괜찮다 하냐? 내가. 동민이는 무조건 해야죠. 할 수 있어? 그럼요. 형은? 나는 자격 미달이고 안 돼. 왜 미달이야? 저거 봐. 나 저런 게 너무 싫어. 자격 미달. 그럼 우리는 자격증 있냐? 자격증 있냐? 뭐 어떻게 자격 미달인데. 나 그런 게 싫어. 야, 너 이 노래 가사 그렇게 써놓고 야인 이놈은 뭐? 멋진 XX가 뛰어뛰어놓고 자기를 뭐라고 하면. 너는 작사그로서 그러면 안 돼.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냐? 네가 뭐가 있냐? 신체에 좀 이상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그거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걸 좀 감추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근데 진짜 여자 생각이 안 나는 건 신체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XX지. XX지.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소개해 줄 여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한번 볼게. 보면 왜 뭐 내가 여자 분은 논의 또 정확하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나 같은 노인이 하나 죽으면 영국 속담에 시골에 작은 도서관이 없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지금 완전 10만 번 들었어요. 결혼 생활. 온갖 걸 순위를 만찬으로. 얼마나 많은 걸 겪었니? 저는 그럼 어떤 사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아니, 많지. 찾으려면 많지. 은행원, 은행원? 너 나랑 같잖아, 신한은행. 거기 40년 다녀. 그러면 40년 다니시는 분 중에 괜찮으면 조금 더 얼추 60분 넘었네요. 60분 넘었네요. 네? 인생이 배울 점이 많지. 그러어. 너 내 집에 도서관 하나 들여놓는 거야. 맞아, 맞아. 정답, 영국 국담. 맞아, 정답. 맞아, 맞아. 나는 사실 내가 48년을 일부 종사하고 사는 것도 우리 남편 아무것도 볼 거 없어. 굉장히 유모코드가 너는 저리 가라야. 나는 하루에 12분도 자빠져서 무서워. 한 번 뵙고 싶다. 그 정도예요? 어, 그 정도야. 그리고 막 괜히 연관에서 나가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거든.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출근하면서 시어머니가 회사를 하셨어. 둘이 나가셔. 그러면 어머니 다녀오세요. 그러면 괜히 나한테 팔찜금 줄이 여기도 이렇게 해. 미안해, 실수했어 이러고 나가. 그리고 차에서 전화해. 좋았지? 좋았지? 어머니하고 같은 차 타고 가면서. 아, 그렇게 웃겨. 매력있다. 그리고 막 맨날 이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면서 동요를 불러.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자왔대요 땡땡 근데. 자왔대요 땡땡. 근데 정말, 정말 나는 돈이 됐나? 그렇지. 궁금하지. 궁금해서. 오늘 내일이 고비인데 알고 있거든. 머리를 딱 털고 나오기로 난 정말 진심으로 봤어. 자기들께 인생이 즐거워? 그랬더니 어. 왜? 네가 있잖아. 그래. 그래. 하하하.